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교의 김정은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속에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원비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를 서해상으로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동해에서는 한미특수부대가 공개적으로 김정은 참수훈련을 공개한 이후에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도발을 했죠 지금 현재 북한 내부혁명조직인 WTR 소식통이 북한군 역대급 대충격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미 비원비 전략폭격기 소외로 출격을 한 날 북한 10야 탄도미사일 두발을 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울지 자유의 방패훈련에 김정은 강력반발 북한이 30일 10야의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골이 탄도미사일 SRBM 두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1시 43분 국방부 기자단의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후 11시 40분쯤부터 오후 11시 50분쯤까지 북한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단골이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탐지가 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단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정확한 미사일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11시 45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단골이 탄도미사일 SRBM 두발을 발사했었습니다 37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의 김정은 특히 이날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에 이어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은 지난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 중인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김정은의 가장 경악하는 B-1B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를 서해상공으로 출격을 한 이후에 김정은의가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B-1B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가 이례적으로 서해상공으로 진입을 하고 출격을 한 이후에 북한 김정은의가 다급한 나머지 단골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 라며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가 매우 다급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강원도에서 한미특수부대가 이 북한 침투훈련 김정은 참수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했는데 이것을 공개한 이후에 북한 김정은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특수부대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해상으로 한미특수부대가 해상으로 침투를 한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지휘부와 또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훈련을 공개했으며 일각에서는 김정은 참수훈련의 목적을 이번에 한미연합특수부대 훈련으로 공개한 것은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3월에 이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대급 훈련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을 억조이겠다는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머지않아 한미연합훈련이 또 전개가 될 터인데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며 이에 국방부는 한미동맹 하에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WTR 소식통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송산 TV 정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 북한 내부 특히나 6회 공군 지도부가 난리가 난 본질이 뭐겠습니까 올해 3월 달에 자유의 방패훈련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경악을 한 본질이 있죠 당시에 한미연합훈련 가로열고 한미일포함 그 당시에도 B-1B 죽음의 백조가 원산 앞바닥까지 침투해 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일본 F-35 전략 전투기를 대동을 하고 원산 앞바닥까지 온 것을 당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시에 한미 공중자산 무려 100대 이상의 공중자산이 동해바다 서해바다 정심 그냥 밀어올릴 것처럼 한미 공중자산들이 훈련을 했으니 당시에 북한의 공군 야간훈련에 대처하다가 북한의 미국이가 꼬라박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댔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당시에 한미연합훈련 대처하겠다라고 했다가 북한 최대의 감청기지인 해주 감청기지가 아야 쑥대밭 됐었죠 그만큼 탐지 능력이 안 되는데 탐지를 늘리겠다라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왔다가 스텔스 전투기들을 감시를 하다가 아예 폭삭 망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의 국방송 북한의 국방송이 왜 역대급으로 대충격에 빠졌나 사실상 그전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좀 축소하거나 하더라도 1년에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올해 3월달부터는 3월달에 자유의 방패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4월달에 뭐 했습니까 쌍용 인천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쌍용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또 국방부가 계속 흘리는 소식이 뭡니까 김정은 참수훈련에 대해서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죠 여기서 얼마 전에 진행했던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대의 훈련이 뭡니까 바로 경멸훈련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경멸훈련을 파주 이슈전선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여한 당시에 얼마나 훈련을 역대급으로 했습니까 이때도 한미는 김정은이가 공포에 떠는 자폭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MQ4 그레이 이글을 공개를 해버렸지요 그때도 북한의 방어사령부와 북한 국방송 아야 쑥대밭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 이제 21일부터 31일까지 이 자유의 방패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을 계속 강도 높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국방송 방어사령부가 아야 피 터지고 코피 터지고 이번에 대처하려고 한 것이 뭡니까 이번에 미군이 우주군까지 훈련에 동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우주군이 왜 아깝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를 따 깎았다 김정은의 핵미사일과 김정은의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우주군이 선제로 타격하는 눈이 되겠다라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오로지 김정은의 차량과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표적을 삼겠다라고 이번에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지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의 6회 공군이 싹 다 훈련에 지금 동원됐는데 북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야요 지금 1군단 강원도의 1군단 5군단 2군단 개성 황해도의 4군단 이 전선군단 지금 쑥대밭 됐지 않았습니까 왜 쑥대밭 됐겠습니까 먹을 거이 없는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라며 전선군단은 지금 초 비상 완전히 준전시 상태로 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훈련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먹을 거이 없는데 지금 인민군들이 지금 민가로 또 이 산과 들로 도둑질을 하고 막 하는 상황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랄 발강을 한다고 인민군 전선군단 먹을 거이 없는데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한미는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훈련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양시에 국방송에 있는 R 소식통이 뭐라기나 얼마 전에도 말씀 올렸지요 이런 훈련 계속하면 북한의 육해공군은 앞으로 1년 2년을 못 건든다 이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 김정은의 육해공군을 한미연합훈련이 잡아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지금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있는 4군단하고 북한의 개성 지역에 있는 2군단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왜 난리 났겠습니까 9월달에 창설하게 되는 우리 국군의 드론작전사령부 그런데 백령도와 이미 김포에는 스텔스 자폭 드론 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2군단 반항공사령부 4군단 반항공사령부 등 정찰총국이 쑥대밭이 됐다라는 소리를 전달해 드렸죠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미연합훈련이 사실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계속 촉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